쏠폭위에 숨었다 토끼나 꽝을 놀래주고 싶은 산허리의 길은 업대서 따스하니 손넣기고 싶은 길이다 개 데리고 호이 호이 휘파람 불며 시름 놓고 가고 싶은 길이다 궤나리봇짐 벗고 땃불 놓고 앉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길이다 승냥이 줄래줄래 달고 가며 덕신 덕신 이야기하고 싶은 길이다 덕거머리 종각은 정든님 업고 오고 싶은 길이다 전원을 위해 연결될 비밀 전원을 위해 연결될 비밀 시리즈는 내 집으로 인사하니 가 Eğer 뭐중으로 인사하기